킥 자 넷 앞에 조근이 합의를 보셨어요? 합의 그 학생이 선생님 어디 할 건데요? 니가 얘기해줘 니가 뭘 정해주면 이제 거기 갈게요 니가 말해라 히딩크가 16강에 진출해서 기자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? 그랬더니 히딩크가 당신이 말해봐 그랬더니 4강까지 갔어요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요쪽으로 좀 합의 보셨나요? 여러 의견이요 더해 이게 토론 수업에서는 합의 보는 과정을 경사 걸피 그려주는 거보다 그냥 과정을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합의 보셔오 난 너의 마음속 오 야 박수 박수 오 오오 깜거리인데? 아니 오 이 감정이? 이게 지난번에 올 2월에 심리교사 연속에서 엄청 모자 심리교사들 100명이 다 깜짝 놀란 답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대청소 정답이 똑같은데 교사 하셔도 될까요? 대청소하는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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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청소 hacen 해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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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대청소하는 날 대청소하는 감사합니다.